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왜 전화하세요? 저서 보고 가냐 이 나쁜 녀아? 지금 청소한테 뭐하는 소리입니까? 아이고 형님이 아직 기다려도 없어요 거기는? 니네 어머니 칼로 수를 죽인다는 녀이잖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맨날 이렇게 쥐어대더니 아주 소설 쓰시네 맨날 정신같은 면 아이고 이거도 공개해라 녹음해가지고 칼로 쑤시니까 좋더냐? 아이고 좀 약 좀 다 쑤셔야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끊을래요 뭐한테 안 했냐나 고장님 바꿔봐 미친 자끼